. 물음표상 아니 근데 피치오가 어쩐지 좀... 왜 이렇게 가깝지 싶었더니만 여기 와버렸네, 피치오가 분명히 가운데쯤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 했더니만 얘가 왔어요 물음표상 물음표가 엄청나게 많다 다 있어 일단 종류별로 다 있구요 보물이나 퓨어 같은 경우는 하나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물음표는 엄청나게 많아 보이네요 여기에 스톤드 가봉이 처음으로 나와요 아까 우리 거대 종이 인형으로 거인으로 만나봤죠 주가! 이거 아 이거 안된다 한 번에 종류별로 갑니다 미션 성공하러 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일단 링 조작 3번인 것부터가 보이지가 않는데? 아하 요렇게 땡기고 아니네 이거 아니었네 얘를 한 번만 땡기면 되는건가? 이렇게 땡기고 요렇게 땡기고 요렇게 땡기고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아 한방에 안가네요 딜 약하네요 아 일단 한방에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그냥 가봉으로 무기가 지금 좀 약한거야 슈퍼 엉덩이 찍기 방어하기 방어하기 딜 16 들어가는거지 방어했는데 하지aison 비싸 그리고 ksam 그냥 막 멈 gusta 2017 아이고... 이러면 곤란하네. 망했네.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돌리고 땡기면 되나? 이래도 안 되는 거잖아. 아 몰라 몰라.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게임이. 이 게임을 잘 하려면 공강징화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전투를 길게 하면서 돈으로 쳐 바르던가 전투를 길게 하던가 그래야 돼요. 누가 사이다 좀 갖다주세요. 숨이 턱 막혀요. 미안합니다. 정렬을 못해서. 처음으로 감사하고요. 미안합니다. 나도 정렬을 잘하고 싶은데 거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답답할 거라고는 나도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잖아. 아니야. 공강지강력이 부족한거예요. 아니. 공강지강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 악. 하. 하. 하... 하... 하. 그 외에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와.. 귀찮게 났다 이거 아니 나도 내가 생각해도 공간지관력이 말이 안되게 어린애보다 못해요 그건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뭐 어쩔수 없어 아.. 이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기교육으로 색종이잡기같은거 많이 시키세요 어렸을때부터 게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성공 때려야 되는데 미션 성공 때리구요 미션 성공 때리구요 미션 성공 제가 그래서 3D를 싫어하는거에요 싫어할만하죠 미션 성공 이 정도로 3D게임을 당연히 싫어 할 수 밖에 없어 안돌아가거든 머리가 아..룸프도 두렵게 안열리네 자꾸 코앞에 있는게 아니라 두칸 앞에 있게 되니까 그래도 이거 이동같은거 하는거는 많이 양호해진거에요 오디세이 예전에 몇년전에 오디세이할때는 진짜로 스틱컨트롤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직진을 못해봐 지금도 미숙하긴합니다만 로직 십자키 선호 스틱이랑 십자키가 둘 다 컨트롤이 된다? 무조건 십자키 각져있는거 얼마나 좋습니까 컨트롤이 다했나요? 이런거 안보이게 내가 못앉혀놓은거 있는거 아니겠지 침탈꽁님 미션원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 성공했네요 야 못올라 그런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흔치 않죠. 여러분은 절대 이거를 직접 찌지 마세요. 제가 저 바닥에 뚫려있는 걸 봤어. 바닥에 뚫려있는 걸 봤는데 일부러 먼저 안간거거든요? 센서는 먼저 갈글거렸어요. 제가 그걸 못본거면은 좀 덜 아쉬울텐데 이미 알고있던건데 그냥 일부러 먼저 안갔던건데 아니 한명이 더 있어. 여러분은 파워부터 먼저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뭐 섬에서 해결이 안됐다? 아 왜 이렇게 또 보물 위치가 멀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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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